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다 발언이 엉둘린 기분과 좌절감에 젖어 있던 다수 국민들에게 청량감을 선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12월 23일 날 윤 총장은 다소 의외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정계지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런 명확한 언지를 줍니다. 퇴임하고 나서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든 봉사할지 그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누가 듣더라도 정계진출에 대한 부분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윤석열 총장의 주가가 상환가를 치고 있을 때 윤 총장 대권론이라는 그런 방송을 제가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런 주장을 펼친 것은 무슨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 근거라는 것이 아주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그야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다 이런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노무현 후보가 이락 대통령이 된 것이나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의 대통령이 된 것을 두고 보면 윤 총장이라고 해서 못할 것이 없다 그런 근거 때문에 윤석열 대권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총장 자신이 스스로 대권도전론을 펼친 현 시점에서 그의 대권도전론은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가 이 부분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윤석열 대권 자격론입니다. 가장 먼저 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취한 딱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도대체 윤 총장이 그동안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국민들에게 선물한 성과가 무엇이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동안 180도 바뀐 주변 환경을 염두에 두더라도 조국 사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울산시장 지방선거, 청와대 하명 사건, 라임판드 사건, 옵티머스 사기 사건 등 어느 것에서도 그가 보여준 성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제공한 것은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기대감이 전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번 4.15 총선은 끝나는 시점부터 부정선거 시비에 심하게 휩쓸렸습니다. 조국 사건보다도 훨씬 더 긴박한 속도로 하루가 다르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마치 소낙빛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선거 무효를 선언한 것으로 충분치 않을 정도로 부정선거 정거물들이 하루하루 쌓였습니다. 그가 이런 역사적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우리의 윤 총장이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총선에 대해서 전면 수사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심어 주었을 뿐이고 그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윤석열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등장의 공신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검찰총장으로 마무리하면 그 문제가 크게 부각될 필요가 없겠지만 그가 대권 후보로 나선 경우에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서 그가 보인 편파성은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의 기초를 제공하는 엉망진창인 수사에 대해서 지난해 윤석열 대권론 방송으로 내보낼 때는 저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펼친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과 객관성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상실한 수사에 대해서는 역사적 단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가 대권 레이스에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문제가 터져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논리나 합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오랫동안 분노해온 사람들에게는 거의 신념화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어떤 잘못을 범하여 있는 간점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사법농단 사건입니다. 이 사법농단 사건은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알기가 힘듭니다. 법조 세계를 잘 아는 썬소리를 잘 하는 신평 변호사는 최근에 한 칼럼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무리하게 이끈 윤석열 검찰총장의 실책에 대해서 마치 맨도날처럼 예리한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좀 길지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을 하며 소위 사법농단 사건을 파헤쳤다.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고 두 명의 전직 대법관 외에 다수의 사법행정 참여자를 기소했다. 당연히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당시 윤 총장은 불의한 시대를 청사하는 화려한 도살자였다. 이때의 맹활약이 결정적 원인이 돼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농단 수사는 지금까지 전개된 경의를 짚어보면 크게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에게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고 있고 앞으로도 무죄 행진이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부담은 지금 정부가 고스란히 앉게 된다. 현 정부의 정통승마저 흔들릴 염려가 있다. 윤 총장이 당시 재판 개입 사건을 정면으로 수사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법은 행정처나 검찰 수뇌부를 통해 일선 판사와 검사에게 사건에 관한 지시가 내려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왜곡된 것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건 민주주의 월측에 비춰보건 심각한 일이다. 이것을 문제삼아 기소했더라면 당시 법조 고위청 인사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 사회 큰 정의의 이정표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재판 개입에 좋은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에 관한 수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묵살했다. 그가 어떤 의도로 그리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법농단 사건 쪽으로 모으는 것이 외관상 훨씬 번듯했고 또 자기 수화 검사들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됐다는 점이다. 나중에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사건에 관한 공과가 정밀하게 평가받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아주 절제된 심평 변호사의 그런 문장이지만 아주 깊은 울림을 남기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무리수와 문제가 많았던 점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포장지도 중요하지만 내실은 포장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국민들에게 청량감과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제까지 국민들에게 성과로서 선물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그는 4.15 부정선거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검사로서도 제 역할을 다하였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조차도 글쎄라는 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가 범한 실책이 본격적으로 도마에 오르는 경우 그가 현재의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때 실책을 재개하는 사람은 대단히 구체적이고 대단히 개인적이고 또 대단히 개별적인 그런 실책을 들이대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것으로 봅니다. 그가 공직자로서 머무는 기관과 정치인으로서 변신했을 때 그 기관은 상당히 달라도 아주 다를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